최근 며칠 사이에 라팔마섬 지역에 4천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산폭발이 곧 있게 될 것으로 비상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라팔마섬에 쿤브레비에아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섬의 한쪽이 해안으로 떨어져 나가 침몰하게 되고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키게 되며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동부를 강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대변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팔마섬은 해저층의 해저화산에 의한 열기둥의 작용으로 융기된 섬인데 현재 라팔마섬의 절반이 점차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섬 자체가 이미 화산인 라팔마가 대폭발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폭발력과 함께 섬이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후에 130에서 160피트의 쓰나미가 뉴욕과 보스톤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샌 안드레아스 단층 근처에 미국 LA에서 규모 4.3의 슬러스트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샌 안드레아스라는 이름의 활성 단층, 그러니까 지표면이 조금씩 쪼개지는 지진대가 있습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단층의 길이가 1200km에 이릅니다. 지난 1989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일어나 피해가 잇따랐었습니다. 고가 도로가 주저앉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 만에 있는 다리 베이브리지의 상판이 뚝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LA의 할리우드 한복판에서도 단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2분 뒤 LA를 지나 북쪽으로 엄청난 피해가 확대된다는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최소 사망자가 1800명, 부상자는 최소 5000여명에 이룰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기반이 취약한 건물이 붕괴하면서 잔해에 깔려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인구 3,800만명의 캘리포니아는 대형 지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미국 아이다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옐로우스톤 폭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스와노세지마 화산과 이오지마 등의 화산들이 연속 폭발을 하고 있고 도쿄 근처에서 계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